아이고 빨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곳을 타봐야 되는데 날씨가 뭐 이렇게 굳은 것이냐 맞아요 얼른 비가 그쳐서 해가 쨍쨍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뭐 사실 뭐 이럴 때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박휘님 조선에는 언제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어? 우와 크고 멋진 탈 곳이네요 아 이 타방아 버스 푸드트럭 포크레인 큰 탈 곳들을 다 만나봤는데 뭐 그렇게 유난이더냐 박휘님 저기 보세요 무슨 보물 상자처럼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오는구나 게다가 아주 신기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니 저 탈 곳에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게냐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와요 아니 안되겠다 가서 직접 한번 여쭤보자꾸라 좋아요 얼른 가봐요 아니 저거 이보시오 그 이보시오 아니 저기 저기 뭐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신기한 장비들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큰 이 탈 곳은 대체 무엇이오? 아 이것은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예요 어?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 중계차는 방송 장비를 실은 탈 것이에요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운동 경기나 행사를 우리 집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경기나 행사를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요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모여라 딩동댕 공연을 찍으러 왔다는데요 움직이는 방송국 중계차 함께 알아볼까요? 아 오늘 일하러 온다는 직원분이시죠? 에이 무슨 저는 그 조선의 최고의 과학자가 될 선비 그 박희입니다 전 타방이고요 근데 뭐 도울 게 좀 많으면 뭐 온 김에 조금은 뭐 할 수 있긴 한데 네 많이 도와주셔야죠 아니 뭐 어디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예예 자 그러면 이것부터 같이 아 예예 이쪽에 잡으시면 돼요 아 예예 그 일단 이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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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면 됩니다 예 네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 다 했다 그쵸 아 이쪽 어휴 자 계속 하셔야죠 팍팍팍팍팍 아 예 아 그래야 아니 저 다 옮겨야 된다 아이고 저의 내 이런 탈 것은 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자 됐다 자 이제 네 어느 정도 다 아 다 옮겼습니까 아 저기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그니까지 글베트 타고 제가 제가 네 아 예예예 뭐 들어서 같이 같이 옮겨주면 됩니다 예예 예예 아니 근데 이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카메라 장비들인데요 아 네 이걸 다 옮기고 나면 그 장비들을 다 카메라 조립을 할 거예요 아 아 아 아 예 발사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 발사했습니다 무거워요 하나 둘 셋 아 다만아 어 네 너가 일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된다 너 저기 있어. 너 여기, 여기 가만히 있거라. 박희님 제목까지 화이팅! 끝났나, 어딜 또 가진다. 아니, 이제 뭐 끝났는데 어딜 또 가진다. 중계차에서 케이블 풀어야 되거든요. 중계차는 가시죠. 아, 예, 예, 예. 아니, 저 지금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현장에 있는 카메라하고 중계차하고 연결하는 카메라 케이블. 중계차의 이 선이 이 위로 올라가서 설치되는. 정말 굉장합니다. 그 앞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당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 라인이 연결돼서 무겁죠. 오, 앗! 예. 자, 팔에 힘이 오죠. 우리 잠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쉬시는 거. 아니, 저 이게 내려갈까 봐. 스토어 스토어! 스토어! 자, 바퀸님. 예, 예. 오랫다 오시세요, 빨리. 더 일을 해야죠? 아, 예, 맞습니다. 쫓아오십시오. 자, 이리로 오세요. 예. 뭐. 어렵지. 그리고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중계차에서 올라온 케이블 딱 꽂았잖아요? 그러면 중계차하고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면서 비추는 것을 중계차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당장 그냥 이 그대로 비춰주는구나. 내가 조립한 카메라.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세팅이 끝났습니다. 아휴, 아니 중계차에 뭐가 있길래 또 중계차로 가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꾸라! 으이차! 아이, 실례합니다. 우와, 이게? 아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기 씨. 방금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계시는군요. 위에서 케이블도 당기고 위에서 카메라도 조립하고 그리고 그 케이블로 카메라와 연결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중계차 안으로 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당연히 중계차 내부도 한번 구경을 하셔야죠. 여기는 중계차 내부인데 여기는 비디오 쪽 기술감독 자리거든요. 그쪽은 영상 쪽, 그쪽은 오디오 감독님이 같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를 해 주십니다. 지금 보는 것이 제가 위에 있던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카메라와 아까 그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다 이렇게 영상들이 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중계차로 다 영상 신호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카메라 감독님, 여기 중계차입니다. 혹시 여기 소리 잘 들립니까?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계차 안에서 다 조작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박희 님, 이쪽에도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아니! 이거 담아야, 너 여기서! 여기서 뭐 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박희 님. 내가 여태껏 이렇게 일을 하고!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따가 얘기하자꾸나! 네. 감독님,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입니까? 네, 여기는 현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소리들을 한 분에 모여서 저장하는 오디오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소리를 만진다? 네, 그렇습니다. 우와! 그럼 이 수많은 장비들이 다 소리를 위한 장비입니까? 네, 그렇죠. 아마 현장에 있는 감독님이 마이크를 아마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불러볼게요. 현장, 김태현 차장님 계십니까? 네. 음악 한번 체크할게요. 그렇지,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악도 따로 있을 터이니. 차 안에 이런 게 있다니. 저희가 체크 때문에 바빠서 조금 밖에 나가 계시면. 이 친구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땡겨. 네, 수고하세요. 얘기 좀 하자꾸나. 네. 드디어 중계차에서 다 일을 마쳤구나, 타방아. 잠시만 좀 쉬어요, 박희 님. 그래, 타방아. 조금만, 조금만 쉬었다 가자꾸나. 어, 박희 씨. 왜 여기 있어? 따라와, 따라와. 보드 보드. 좀, 따라와. 방금까지 쉬고 있었는데. 일을 여지껏 했습니다. 힘이 없네요. 이게 이제 스탑다는 건가요? 스탑 바이. 스탑 바이. 스탑 바이. 스탑 바이. 슈아, 슈아. 슈아. 자, 돌아왔어. 박수 함수. 와아. 갑니다, 음악, 인. 6번 세인다. 정의의 용사, 헌기뱅과 함께하는 오여라! 6번, 컷! 6번, 컷! 자, 7번, 컷! 자, 들어가고, 자, 7번, 컷! 자, 들어가고, 투 스탠바이 투, 컷! 자, 줌이! 자, 줌이! 3, 1, 컷! 3, 컷! 4 스탠바이, 풀샷, 풀샷! 4, 컷! 6번, 컷! 7번 스탠바이, 7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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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1, 컷! 7번, 컷! 됐어, 오케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먹자, 우리 형! 뭐가 흘러간 겁니까, 지금? 이 불이 켜지는 게... 이 불이 켜지는 게... 퀴게의 콜에 의해서 7번! 자, 인! 3, 2, 컷! 3, 컷! 2, 컷! 1, 컷! 1, 컷! 1, 컷! 1, 컷! 1, 컷! 1, 컷! 3, 컷! 2, 컷! 2, 컷! 3, 컷! 1, 컷! 3, 컷! 2, 컷! 일단 탈 것 선생님들이 여러 번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매우 뿌듯하구나. 저도 중계차에서 일한 덕분에 방송하려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맞다,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녹화도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아이고, 기분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신상이, 신상이 떠오른다. 자, 방아. 어때? 중계차, 중계차로 삼행시를 해볼테니 운 좀 띄워주거라. 중.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개. 계속해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차. 차근차근 하나하나 찾으러. 카부자쿠라. 와, 좋아요. 그래, 하망아.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카부자쿠라. 해완!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